정말 열심히 훈련했거든요, 김황주 형. 이용수 선수가 특기가 강한 손목과 그립이기 때문에. 이용수, 파이팅! 자세 좋다. 엄지 들어올려요. 그쪽 잘 땡기셔야 돼요. 용수야, 편하게 가보자. 편하게 가보자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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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빠르다. 공, 공. 좋아, 좋아. 자, 이제 1대0으로 이용수 선수.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, 잘했어. 황중앙. 더 돌려, 더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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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볼 수 있어, 해 볼 수 있어. 간다, 간다, 간다. 리스트. 조금만. 고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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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파이팅. 더 돌려. 파이팅, 파이팅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1대0으로 1받 2, B팀이 앞서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